박혜진, 김희재, 지금부터 쇼타임, 4월 23일 편성확정 숱한 화재를 뿌리며 막바지 촬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MBC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이 토일밤 시청자들의 즐거움을 책임집니다. MBC는 지금부터 쇼타임이 오는 4월 23일 저녁 8시 40분 첫 방송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시간대로 편성을 확정지었다고 밝혔죠. 이로써 MBC는 지금부터 쇼타임을 시작으로 토요일 드라마를 새롭게 선보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쇼타임은 카리스마한 마술사 차차홍과 신통력을 지닌 열혈순경 고스레의 귀신공조 코믹 수사국인데요. 이에 이전에 본 적 없었던 스토리라인과 캐릭터로 눈을 띌 수 없는 흥미진진함을 선사할 종합선물센터 같은 드라마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는 냉철한 마술사로 보는 박혜진과 모범경찰 역할의 진기주를 비롯해 코믹 연기의 대가 정진호, 트로스타에서 연기자로 첫 도전한 김희재 베테랑 배우 정석용, 고규필 등 예측 프로 캐릭터들이 개성만점 연기를 펼칠 예정이죠. 남자 주인공 차차홍력에 박혜진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뒤로 자신의 회사인 매직 팩토리 직원들을 향해 애원 섞인 닥달을 하는가 하면 정체 불명의 분장을 시도하는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연기 내공을 10분 뽐냅니다. 매 순간 냉철함과 코믹함을 오가는 팔색조 매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기주가 연기하는 고스레는 용감한 경찰이자 목표를 향해서라면 무섭게 돌진하지만 주변을 누구보다 살뜰히 챙기고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찰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인데요. 남자 주인공 박혜진과 알콩달콩한 러브라인을 엮어가는가 하면 남모를 비밀을 간직한 채 혼자 가슴을 치며 울기도 하고 동료 파출소 순경들과 찐 형제미까지 보여주며 캐릭터로 다양한 색깔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미스터리한 힘을 가진 최검 장군 역을 맡은 정준혜의 강렬한 분위기 정석용, 고규필, 박사연이로 구성된 매직 팩토리 직원들이 보여주는 좌충우돌까지 더해지면서 한 장면도 늦출 수 없는 드라마를 예고하고 있죠. 김희재는 여주인공 고스레의 순찰 파트너이자 정의감 넘치고 씩씩한 성격을 지닌 강국파출소 막내 순경이용열력으로 분해 작품에 상큼한 매력을 더합니다. 앞서 지금부터 쇼타임은 이례적으로 촬영 전 이미 전세계 190여 개국의 해외 OTT에 선판매되는 등 올해 최대 기대작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MBC의 새로운 토일드라마 편성과 함께 시청자들과 만나는 지금부터 쇼타임은 오는 4월 23일 저녁 8시 40분 첫 전파를 탑니다. 김희재 팬덤 결식 아동 외에 5천만원 기부 가수 김희재 팬덤이 선한 영역력을 끼쳤습니다. 김희재 팬덤 김희재와 희랑별은 12일 김희재의 데뷔 2주년을 맞아 한국 복지 나눔과 함께 진행한 네이버 해피빈 기부 폰딩으로 달성한 5천만원을 행복 헐라이언스에 기부한다고 이날 밝혔죠. 희랑별의 이번 기부는 김희재의 이름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기부로 인해 김희재는 행복 헐라이언스 최초 기부자로 이름을 남기며 기부금은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도시락 구매에 사용됩니다. 김희재 공식 카페 헌혈증 기부 헌혈증 기부 증서 가수 김희재님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이사장 가수 겸 배우 김희재의 데뷔 2주년을 맞아 공식 카페 김희재와 희랑별에서는 다양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희랑별에서는 올해로 세 번째 헌혈증 기증을 진행하여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의 312장의 헌혈증을 전달했죠.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으로 기증한 헌혈증은 소아암 치유 중인 환아 또는 소아암 치료 병원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이 헌혈증서는 환아들이 치료 과정에서 수혈을 받고 헌혈증을 제출하면 헌혈증세에 비례해 수혈 비용을 감면받는 경제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김희재의 선한 영향력은 팬들과 함께 주위를 둘러보고 살핌과 동시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회의 미랄이 되고 또한 장시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여전히 혈액 부족이 시급한 상황에 환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헌혈증 기증을 진행한 희랑별 관계자는 언제나 아티스트 김희재와 함께 동행하는 팬으로 남을 것이라며 이번 헌혈증 기증에 참여해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죠. 현재 가수 겸 배우 김희재는 MBC에서 방영 예정인 지금부터 쇼타임 촬영 중에 있습니다. 3월 11일에서 13일까지 블루스케어 마스터카드홀에서 별그대 서울 앵컬 콘서트로 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희재의 화이트데이 맞아 팬 4,500명의 선물 준비 가수 김희재가 화이트데이를 맞아 팬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김희재는 오는 11일, 12일, 13일 블루스케어에서 열리는 자신의 4회차 콘서트 당일 팬들에게 직접 제작한 응원봉과 화이트데이 사탕 그리고 자필로 쓴 포토카드를 제작해 증정할 예정입니다. 화이트데이 선물은 김희재가 이번 팬 콘서트 마지막 공연을 맞아 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며 기획한 이벤트이죠. 김희재는 스케줄 쪽에 자필로 쓴 포토카드와 당과 비타민까지 충전하는 사탕과 팬덤색인 주황색 응원봉을 준비하며 팬들과 만날 준비에 연임이 없습니다. 김희재의 생일 맞아 첫 단독 화보집 만든다. 가수 김희재가 첫 번째 단독 화보집으로 팬들과 만납니다. 소속사 모코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연기자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김희재가 자신의 생일인 6월 9일에 맞춰 단독 화보집 발간을 결정했다고 7일 전했죠. 이번 화보집은 매력적인 도시에서 촬영될 예정으로 의상과 소품까지 모두 김희재가 선택하는 등 열정적인 자세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럭셔리와 섹스미, 순수함 등 김희재의 다양한 모습이 담길 예정인데요. 김희재의 단독 화보집은 지난해부터 준비에 돌입해 콘셉트부터 의상, 카메라까지 업계 최고인 촬영팀과 스태프를 구성해 김희재의 디렉팅까지 세심한 논의를 거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또한 화보집 발간과 함께 사인회도 예정돼 있어 김희재의 공식 팬클럽 희랑별 팬들에게 봄맞이 선물과 같은 설렘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 김희재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꿈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